노래 조금만 켜고 쓸게요 자,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엔진반도 있고요 입구 쪽에 보시면 여기 바로 뒤에가 입구인데 맞아요, 여기 입구예요 지금 이렇게 앨범, 저희 앨범 와 엔진반도 디멘션 앨범도 써 우리가 직접 사는 거 아니야? 디멘션 와 보도데이 원 보도데이 원도 있고 와 진짜 저 앨범 보면은 뭔가 와 근데 뭐야, 근데 이건 뭐야? 이건 뭐야, 무슨 근데 개인적으로 이게 예쁘네요 근데 저희 앨범이 가게에 봤을 때 좀 채워요, 색깔 그린지 주황색이어서 주황색이어서 바로 차일 수 있어요 좋네, 색깔 잘 골랐지 가죽상이에요, 가죽상 근데 이거 진짜 예쁜데요, 디자인 근데 엔진반도 처음 봐요 이걸 누가 디자인했다고 했었지? 저랑 이승이 형이요 나도 D 하긴 했는데 저도 애매했어요 근데 이거 표지는 아닐 거 아니야? 표지는 아니죠 표지 맞아요 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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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거는 한번 보고 싶다 그건 뭐야? 보고 싶은 걸 한번 골라볼까요? 이게 뭐지? 이게 디지털 그런가? 아 그런가? 이게 뭐지? 되게 약간 이건 미니 그거 아니에요? 여기 이렇게 다 버려 있습니다 인스타 라이브는 진짜 신기하다 이게 제가 알고 있는데 CD 크기가 작아도 이게 CD 역할을 해요 뭔지 알아요 아 진짜요? CD가 작은 CD가 있어요 맞아, 미니 CD 그럼 고려해서 가볼까요? 이거 지금 처음 보여줘 그러면 D 버전 제인 다 애매하게 여러분, 그럼 쇼핑을 하고 나서 카드를 하나씩 탑시다 좋습니다 그리고 카드는 저한테 있습니다 여러분 콜라스 콜라스 근데 우리 앨범만 되나? 이게 성은이를 사주는 거 이거 그러면 아 그리고 여러분 이게 있어요 아 맞아, 이거 저번에 여기 와서 했었는데 이거는 앨범을 다 사고 사면은 쓸 수 있는 거 아 진짜? 한 개를 한 번 뽑을 수 있어 그리고 여기에 앨범 엄청 많아 이게 진짜 저게 다 진짜요? From Weverse 이거 박스 하나에 근데 우리 저번에도 다 저희 앨범입니다 저번에도 사인하지 않았어? 그 맞아요 저기 뽑는 곳에다가 아 맞아요 여기 안에 한 잔쯤은 그거 포카 있겠어 폴라로니데? 폴라로니데? 이후로 나온다 있겠죠 에이 그리고 또 그거 에이 그게 있어요 뭐가 있죠? 뭐가 있죠? 저희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부스 아 맞아요 이게 보시면 되게 독특한 게 illo기 이제 위에 이걸로 들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한 번 들어 보실 분 좀 날 근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... 아 진짜 이걸로 들을 수 있다 맞아요 이렇게 Emible 돌아갈까 이거 돌아가자 이게 뭐가 들어갈까요? CD이.. 카드 3개가 들어가 있어요 3개요? 무슨 CD인지 모르 PETER 3번이 우리꺼 아 이게 1번이 우리꺼다 1번 맞는거같아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한번 들어보세요 트랙도 변경할 수 있구요 저번에 CD 접한게 좋았다 오 들려? 뭐 들려? 패스타 마이크 내가 너 좋아하는거 해줄게 T.F.W T.F.W 트랙 순서대로 이렇게 할 수 있네 트랙 돌릴 수 있어 트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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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개 당하나 앨범 한 개만 한 개 당하나 한 개만 해도 한 개 당하나 그러면 이제 앨범을 니지몬 이렇게 세 개를 사면 세 번 뽑을 수 있는 거예요 니지몬 뿐만 아니라 엔진반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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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뭐예요 와 진짜 이거 그럼 저희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여러분 그러면 저도 잠깐만요 이거 저거 한번 골라볼게요 저희 앨범 한번 사야 되죠? 네 와 와 이거 저희 집에 이거 있는데 레전드 되게 신나 저거 산 이후로 레코드샵을 들릴 이유 제가 좋아하는 아무튼 저희 앨범을 직접 이제 고르고 한번 구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야 근데 지금 11만명 보고 계신데 맞아 여기서 웃는데? 아 저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이 그리고 이 메인 앨범 이게 무슨 버전인데? 이제 이제 아 근데 우리 앨범 진짜 색깔이 튄다 제이팍도 있어 진짜 옛날 뭐 제이팍 여기 무슨 버전인지 모르겠어 그니까 여기 버전이 뭔지 모르겠어 아마 제일 짙은 게 아니 제일 이게 디 거예요 이게 디 엠제이었나 갈 거예요 아무도? 그럼 일단 찐한 선사대로 디에 난 디 살래 그러면 저도 디 샀는데 저는 그러면 제이만 엔진반 엔진분들이 좀 사주셨으면 가격은 비싸요 그리고 엔진반은 사본 적이 아직 뜯어보지 못 이게 조금 더 쌉니다 여러분 엔진반은 가성비 네 조금 더 세요 엔진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오케이 자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많이 와주세요 보더데이원 사세요 가장 있는데 갖고싶어요? 어 나는 이거 어 갖고싶어요 이거 사도 돼요? 어 사도 돼요? 저 이거 비 그건 안되나? 이거 진짜 와 근데 코너리가 너무 궁금해 아니 뭐 오우지 사 오우지 아 본넛뻔 아 여기 다 있어 네 이거 여러분 계산합시다 네 보더데이원 뭐야 이거 왜 껴있어 이거 보더데이원 보더데이원 이거 싸인하기 어려운데 이거 싸게 부탁드립니다 좀 깎아주세요 싸게 부탁드립니다 싸게 부탁드립니다 시장 왔어? 보더데이원 보더데이원 그럼 비싸게 해주세요 비싸게 해주세요 비싸게 해주세요 아 얼마가 나올까? 근데 이거를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보더데이원 보더데이원 그러면은 럭트라고 하죠 럭키드로우를 오늘부터 이제 판매될 건 어제부터 어제부터 어디시죠? 아 진짜요? 오프라인은 금요일부터 온라인은 어떻게 해요? 구매하면은 그거를 배송 배송된 이거 되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라인은 금요일부터 라고 합니다 네 오프라인 아니에요? 오프라인 오프라인 오프라인은 금요일부터 하십시다 오늘이 무슨 일이에요? 오늘이 수요일 수요일 이틀 뒤부터 오시면은 오 된다 오 오 신기해 오 오 그래서 얼마죠? 하트 누를 수 있나? 하트 오 12만 2천 원 오 12만 2천 원 오 오늘은 오 오 오 오 오 오 멋있는데 오늘은 하이브아스 온다 돼요 이게? 오 딴 거 뭐 없나? 아 이게 뭐야? 오 오 오 오 웃긴 거 없나? 웃긴 거? 좀 재밌는 거 없나? 뭐야 이거 이게 뭐야? 아 이건 약간 느낌 오 수염이 수염 수염 오 내가 왕이 될 상인가? 으아 ㅋㅋ 잘 어울린다 어 내 тебе 네 제이형은 네 나 살짝 오 물속인다 오 오 버터 저희가 재밌게 놀고 있는 와중에 결제가 될 때기 때문에 응 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럼 럭키도는 저희가 얼마나 할 수 있나요? 근데 사실 이런데 저 여기 처음 와가지고 되게 설렘 오케이 여러분 뽑아보실까요? 뽑으러 갈게요 저희가 앨범 4개 5개 네? 6개 5번으로 했었어요 오케이 첫번째 이거 여기 찍어줘 이게 아까 해봤는데 어 이게 뭐야 너 무슨 베지터야? 어 뭐야 자기가 자기 뽑네 제발 10분의 확률 세게 눌러줘 아까 정원이가 부숴다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왔다 나왔어요 나왔어요 5번 아 쟤 아 쟤 고위즈 뽑으면 레전드 쟤 어 뭐야 왜 쟤가 나와 뭐야 이거 그거네 콩먹 콩먹 하나 더 맞아 하나 더 진짜? 송포도 사탕이 이제 두개도 이게 똑같은 거면 레전드 오 니키 사람 둘티 다 다른 거 나와서 좋겠다 어우 잡인 남 drugiej 썸키 나왔네 썸키는 세트지 이거 다 다른 거 나왔습니다 거니 살짝 너구리 다시마 2개 들어있는 느낌 어 나와서요 제발 다 다른 거 와 unquote 제발 separation 제이크 성훈이 형 나왔네 안가보자 나왔네 이거 너무 나와야 돼 성훈이 형 나오는데 일부러 개논신 거 같은데 제발 성훈이 형 제발 성훈이 형 나와네 뭐야 밸런싱이 대박이다 뭐야 한 명씩 다 나왔어 이거 나왔을 때 여기 직원분들이 잘해주시는 거예요 와 신기하다 아 진짜 위버스가 왜 쓰는 거예요? 라면 치 이것도 살 수 있어요 위버스 아 이게 위버스 거구나 되게 조그맣게 너무 귀여워 한번 까보면 아 어차피 좀 이따 깝시다 근데 이게 위버스 거에요 오케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쇼핑을 마쳤고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그리고 이 근처에 또 대학가 왕도 있는데 신촌이기 때문에 여기 앨범하고 친구분들이랑 카페도 가고 맞습니다 열방도 가고 볼린도 가고 여기 꼭 오셔서 저희 앨범 망관부 오늘부터 오프라인에서 이거 뽑을 수 있대요 여러분 여기로 와서 이거 꼭 여기로 와주세요 꼭 눌러봐 지금 화면 눌러야 돼요 주말부터 막 누르면 안 돼요 주말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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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프라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너무 일찍 오셔가지고 더우니까 맞아요 내일 오셔도 이거 없으니까 주말부터 만약에 오프라인을 들고 싶으시면 주말부터 오시기 바랍니다 에이 정상 우와 김선우 오 니키 나왔어요 포카 포카 여러가지 오 정원지 나왔어 단체들 이게 공개가 되나? 공개가 되나?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될까요? 한 번 보고 오실 텐데 좋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그러면 상작강 해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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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러분 사랑해요 고맙습니다